우리는 잠을 잘 자야 몸도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말고 영양소 중에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하나 있죠.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한국에서는 멜라토닌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현재 희약차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 함유 제품이 희약차 허가를 받아서 일반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지만 사실 이 멜라토닌의 수면유도 기능은 수면 중 인체 전반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멜라토닌이 수면 중에 체내 전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작용기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막막에서 빛이 사라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졸음이 오고요. 해가 뜨면 막막을 자극해서 분비가 억제되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적어지면 당연히 수면이 어려워지고 수면량도 줄어드는데요.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원인이 바로 빛과 노화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는 가능한 밝은 빛을 피하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자기 전 핸드폰과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37%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1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분비되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해서 60세 이후에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멜라토닌 관련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하버드의과대학 연구팀과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고요. 2022년 8월 저널 오브 피니얼 리서치라는 국제학습지에 실렸습니다. 이 학습지는 주로 뇌 호르몬과 관련된 연구를 게재하는 학습지입니다. 5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뇌약을 투여한 그룹과 멜라토닌을 투여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멜라토닌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대조근에 비해서 비렘 수면 시간이 약 30분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 총 수면 시간도 약 36분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멜라토닌과 수면과의 임상시험을 한 많은 영문들은 이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멜라토닌은 수면제처럼 뇌기능을 억제해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생체 시계를 저녁으로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 빛이 사라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잠이 오는 기전인 것이죠. 그리고 불면증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든 없든 수면 장애가 있으면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시면 여러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멜라토닌의 항산화력은 매우 뛰어난데요.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의 대해사 산물들이 연속적으로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멜라토닌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기전 덕분에 매우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항산화제로서 멜라토닌은 비타민 E보다 10배 더 강력하고 비타민 C보다 13배 더 강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논문은 멜라토닌이 알짜이머 침해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멜라토닌 신경태행에서 임상적 관점이란 주제의 이 논문은 2019년 Frontiers in Endocrinology라는 뇌분비약 국제학술제 실린 논문입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멜라토닌과 뇌건강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발표한 리뷰 논문인데요. 멜라토닌이 뇌의 글림프 시스템에 의해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짜이머 침해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변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뇌는 뇌척수에게 둥둥 떠있는 구조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뇌는 다른 장기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독소들을 배설시키는 림프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을 수거해서 정맥으로 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뇌에는 이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사활동이 활발한 뇌는 활성산소 생성도 많을 수밖에 없고 치매의 원인 물질인 독성 단백질의 축적도 없애야 하는데 이런 청소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척수욕이 뇌로 스며들어서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뇌 아래의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글림프 시스템은 잠을 잘 때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깨어있는 동안 쌓인 노폐물을 수면중에 이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청소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멜라토닌을 탐유한 뇌척수액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뇌가 수면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뇌를 둘러싼 뇌척수액이 뇌신경세포 사이를 지나면서 쌓여있는 활성산소와 여러가지 독성 단백질,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에 있는 멜라토닌은 뇌의 청소시간을 증가시키면서 뇌의 기능을 보호하게 됩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논문을 보면 마우스 모델에서 왼쪽은 림프관에서 배출된 베타아멜로이드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고농도 멜라토닌 섭취군에서 림프관 내 베타아멜로이드의 배출량이 300% 이상 증가되었고요. 오른쪽은 뇌에 남아있는 베타아멜로이드로 멜라토닌 섭취시 거의 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총 19,704명의 알짜이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50개의 임상연구를 비교한 결과 FDE 승인 치매 치료약들에 비해서 멜라토닌 섭취가 일부 알짜이모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멜라토닌의 이런 좋은 기능들은 구글 학술검색을 잠깐만 해봐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멜라토닌은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검색을 해보면 멜라토닌 관련 논문이 70만 건 이상인데요. 암 관련 논문이 20만 건 이상이고요. 치매, 파키슨 관련, 또 심장, 간, 피부 관련 논문들이 각각 수만 편씩 있습니다. 세포생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텍사스 의대 교수 러셀렐레이터 박사는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자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다. 즉 잠이 보약이라는 것이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 모든 치유의 기능을 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멜라토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암, 황노아 등 여러가지 내용은 추후편을 제작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수면 잘 취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